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어둔 해 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1등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자라게 하네 강암은 사거리에서 동천도까지 천천히 두 번 가라가고 지친 마루 눈은 감고 귀는 밭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라 흑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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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랑 사는 것이 똑같은 한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격려 그저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둥까지 사랑하고 참고자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라 희일음은 희일음은 남자에 있을 희일음은 남자에 있을 희일음은 남자에 있을 희일음은 남자에 있을 희일음은 남자가 네 감사합니다